기존의 패스워드보다 안전하고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한 새로운 인증매체는 없을까? 지문, 얼굴, 홍채, 음성 등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수준의 안전한 암호기술로 인증한다면? 파이도 표준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사이트마다 복잡한 인증을 할 필요 없이 사용자와 사업자가 원하는 수단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증기술은 패스워드 방식에서 안전을 강조한 공인인증서와 OTP, 편리성을 강조시킨 PIN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 파이도 인증기술은 기존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지불결제를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을 대신해서 지문이나 얼굴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인증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의 특징은 이용자가 액티브엑스를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자기 단말기에 있는 인증수단 중에 원하는 것을 골라서 쓸 수가 있고 소핑몰 같은 서비스 제공자도 지문, 얼굴 이렇게 따로따로 구축할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. 기존의 지문이나 얼굴의 인증의 경우 그 정보를 서버 쪽에 저장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할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파이도 인증기술에서는 자기의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자기 단말, 휴대폰에 저장을 함으로써 훨씬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 안전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더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해킹 사례가 발견되고 이에 따라 반복되는 플러그인 설치와 서버 인증 모듈 SI로 인한 인증수단 도입 비용은 날로 증가해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액티리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신인증 서비스 파이도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. 파이도는 개방형 범용 인증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이 가능하고 사업자는 한 번의 투자로 대부분의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. 또한 사용자 인증과 원격 인증 프로토콜을 분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체 정보는 사용자 로컬 인증에만 사용을 하며 원격 인증은 공개 키 기반 단일 방식을 사용하여 서버 변경 없이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페이팔, 마스터카드, 삼성, 마이크로소프트, 비자 등 수많은 기업들이 가입해 신뢰하고 있는 파이도 얼라이언스 애트리 인증기술연구실에서는 연구개발원 파이도 클라이언트, 서버, 인증장치 등 3개 제품을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구현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파이도 1.0 인증을 받았습니다.